정말 깁니다. 정말 정말 길다. 조금 더 더. follow me. 달리지 못하나요, 또? 형님의 이름을 보내주세요. 아니요. 왜요? 잘못된다. 이름은 강력한 시일이다. 여기가 곳이야. 자. 왔습니다, 반. 멋진 곳이야. 당신이 죽을 수 없나? 당신이 죽을 수 없나? 당신이 죽을 수 없나? 당신이 죽을 수 없나? 좋습니다. 그레이브가 깨어있고. 무슨 말이야? 그레이브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완전히 버려를 봤네요. 바꾼다! 자 에이. 그레이아몬드가 쓴걸로 불러fun치. 다시 삼감. 계속 하시면 안시겠습니다. 웃고만щ이네요. 그레이아몬드가 자라가 있습니다. 그레이아몬드가 없는데. 그레이아몬드가ня요. 그레이아몬드가 두 assum기겠다고. 저는 이 상자에 맞춰서 죽을 수 없애로 부를 수 없더라도. 상자에 누군지? 그래서 배어옭회가 소스 안에서 죽을 수 없을 뿐입니다. 그이 Heroes에 이만하십시오. 저게들이 섹저ici. 자기야 여우 진짜 으으으으으.. 으으으.. 자고들 부러워 둘이 2시 읽ability 으으으 진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것같아요 야 미쳐 욕심을 부리지마 너무 많이 내리려고 하지마 욕심 아무래도 처맞은다 강한다 쳐 시켰어요 나쁜자식을 많이 맞았어요 몬스링에게 뿅 욕심 괜찮아 괜찮아 네네네 아 피곤해요 근데 뭐하고 싶어 내가? 아무것도 없지 이것은 당신의 주인공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나온다! 나온다! 여러마리가! 짐승들이 나온다! 멍청이를 만들어 놓고요 세대만 때렸어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세대만 걸렸어! 두대만 때려 두대만 두대랑이 다... 아아아아아아아, 아파 세마리 어떡하네 사탕, 6배간 다 먹는다 먹을 수 있으니까 다 먹어 6배간도 먹고 6배간도 먹고 잘 훌륭해 없나봐 먹을게 자 두 마리 됐어 늑대관을 먹었어 나는 삑사리 삑사리 아치 삑사리가 외나 끝났어 끝났어 자신이 어디있어 다 죽였지 이런 쓰레기 게임 뭘로 해야 되니까 됐어 됐어 멈췄어 다 먹었어 다 썼어 모든걸 다 썼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돼지와 하늘의 힘을 빌어 돼지와 하늘의 힘을 빌어 돼지와 하늘의 힘을 빌어 그대가 속했던 세계의 이름으로 그대가 속했던 세계의 이름으로 그대가 속했던 세계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시 왓슨아 내가 부흥하지 못한다 너 그대에게 이름을 주고 내 딸로서 부흥하리라 그대에게 태아라는 이름을 주고 내 딸로서 부흥하리라 자 손 먹고 지랄했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다 좋아 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아이를 묻고요 이제 아이를 묻고요 우울한 내용이네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이가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인데 요괴가 된거죠 자 너버킨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시고 나도 자녀만 기억이 있겠네 그러나 저건 내 아이야 그리곤 나의 죄기도 하지 내가 한 모든 거짓말에 대한 책임지 멀었어요 감정이 계지만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은 없습니다 위처의 입만 남았습니다 술은 정당히 마시라 이거야 정도껏 마시라 이거야 자 이제 부르면 되나 앉아서 기다리자 내리면 되겠습니다 하루가 꼬박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가 꼬박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나의 힘으로 나의 그대 불러내노라 그대의 이름으로 내 부름을 늙고 깨어나라 내 부름을 늙고 깨어나라 뒤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 저렇게 왔다 갔다 당신과 피로 묶인 자들에게 저 아이가 이제 사라졌던 딸과 아내의 남작의 딸과 아내의 행방을 알려주려나 봐요 여기에 애엄마와 남작의 딸이 있나요? 여긴가 봐 거기다 라벤더를 숨겨놓지 나 낙지 뭔가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발자국 같은 게 있나요? 혀 혀 혀 혀 혀 팔찌 하나가 떨어뜨려지 않았을까 아 미니맵에 보이게 해놨죠 둘 다 여기 바로 정백으로 가고 가보자 가보자 해복 포션을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해복 포션을 다 써버렸어요 쓸 수 있는 걸 다 써버려가지고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들이 있습니다 네크로페이지 네크로페이지에서 필름대이 총 척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포션이 없어야 하는군 으악 뭐야 이게 폭발을 낳는데요 폭발을 해 왜 그건 사기잖아 왜 폭발을 낳을거야 집중력을 낳는 것에다가 폭발이 지금 깨진건가요? 우와 으악 안돼 죽는다 죽어 야 갑옷도 맛이 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으악 으악 안돼 잘못 굴렀어 죽어버렸어 야이 시트릴 넘치는데 와봐 와봐 됐어 됐어 이런 썩은 마귀새끼들 아아 지그러 야 이들은 못가겠다 고쳐야지 네크로페이지에 가죽 네크로페이지에 가죽 네네 또 그런 투속적이면서도 미안하다 어부의 집으로 들어가보라 이건데 가기절에 먹을걸 먹겠어 지질걸 지지겠어 지지기 위해 존재하는 게임이야 나도 지금 미연신줄 알고 했는데 이 게임